오케이 부르는게 값이거든 에이션트 17성 보보공에 보공공 이츠옵에 완작되어있는 블러드킨 에이션트 보호 쉐이드 이득 오케이 딱파 상이 상대할만하고 275 275 이하 182억 상위 180억 상위 200억 200억대 까지 딱 불러나 하겠네 200억 정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160억짜리 180억에 누가 올려놓은거고 옵션만 띄워놓는 사람도 있던데 180억 보다 높고 200억 75억보다 낮은 가격 하지만 옵션이 좋아 220억 120억 조금씩 내리는걸로 220억 맞지요? 다음 퍼펙트 엘리 퍼펙트 퍼펙트 하위 막상막하 상위 75억 보다 비싸고 88억 보다 싼 가격 77억 오케이 에이 상위 108.21%에 에디두즐 레인지후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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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위인데 레전드리 42억 보다 비싸고 56억 보다 싼 가격 47억 팔린건 없고 42억 보다 비싼데 56억 보다 싸야돼 47억 오케이 레전드리 가위 7자리 오케이 다음 하위 백추홈 느낌에다가 2줄짜리 오케이 레인저 패츠 됐고 자 싸움 누구랑 하냐 하위 아 애매하고 하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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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데 딱 그치 5위 60 아냐 이것도? 그치 아 똑같네 음 이거보다 하위고 프레인드 친구고 어 상위 상위 히트형 거 같고 어 43억 보단 싸고 30억 보단 비싼 가격 프렌드거든 프렌드 친구란 얘기지 같은 옵션이야 똑같네 37 아니 레전드리하고 가격이 비슷하냐 30 에이 30 10 아 36억 갑시다 너무 비싸다 36억 보단 근데 일단 올려보고 천천히 내리는 걸로 하고 아차게이 흠 흠 흠 5회에 45 100 추억에 에디 2줄짜리 싸움? 음 상위 상위 상위? 레전드 레전드 가격을 매길게 없네 음 내가 매기는게 가격인가 추움났고 두줄 에디가 두줄이거든 백추억에 가위 3이잖아 40억 올림 팔릴게 적금아 상위 이게 얼마였어? 77억 와아 나랑 2.6%밖에 차이 안나는데 별 하나하고 77억 아아 40억이 올림 팔릴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와아 60억이 말이 되나 와아 이거 어떻게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냐 그냥 팔아야 되는 건가 아 아 40? 45억 정도? 아 45억 가볼까? 8호 팔릴 기세다 이거 천천히 내리는 걸로 합시다 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비싸다 근데 깔끔하네요 템이 아 흠집이 없지 와아 진짜 비싸네 아차클럽 이것도 볼만 하겠다 와아 이거 진짜 비싸겠다 장난 아니겠는데 상위 티어고요 이거보다 에디가 있지 다음 이거보다 좋아 이거보다 안좋아 가격 진짜 들어가 70억 100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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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18%인데 이것도 100초음인데 야아 내꺼보다 후진게 70억이다 와아 이거 어떻게 해 80억 강 나왔는데 이거 야아 악착얼로그 왜케 비싸 자태 와 80억에 살바에 이거 사지 않을까 돈이 문제겠지 야아 어떡하냐 80억 가야되나 90억에도 팔일 기스인데 이거 지금 80억 가자 흐흫 개비싸네 와아 상상도 못했네 가격대모서 아 숄더는 싸겠지 아 숄더 한번 보자 와 숄더 한번 보자 와 그냥 21%가 40억이라고 이거 그냥 21%인데 근데 어 이거야 35억 와 35억이 팔린다 35억 딱 저 가격이거든 35억 맞죠 35억 어 어 내꺼는 30억 완작되어 있거든요 주우님 35 전체적으로 끝 음 얘보다 상이 있고 상이 있고 상이 있고 얘보단 하이 거예요 하지만 유니크하고 레전드의 차이니 있어 확실히 37억 가자 아 딱 37억 맞죠 강 나갔고 아이고 이것도 옵션이 좋아가지고 아처추전 또 얼마에 팔아야되나 아니 이거 얼마 들지도 않았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나템이 야 부르는게 값이게 생겼다 이것도 난리나네 난리났어 난리났다 어 부르는게 값이다 이거 난리났다 와 91억이라고 30억 띄우면 야 내꺼에 30억 띄우면 90억 밖에 생겼네 와 78억 와 와 60억 와 이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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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0 야 15% AD2졸 110짜리 45 가격대 어마무시하네 와 야 이거 얼마해야되나 와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보면 수음만 뛰어주면 얘랑 비슷하고 윗잠 차이거든 얼마의 판이야 이거는 야 얘보다 어떻게 보면 상이 태워 얘는 당연히 위에 태워 와 너무 비싼데 아니 말이 안 돼요 가격대가 그렇다고 내가 40억에 팔순 없잖아 그죠 당연한 진리란 말이야 구시 60억 하자 욕심내지마 60억 확 나왔다 아 너무 싼가 잠깐만 다시 가져와봐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 아 얘가 60억이었단 말이야 얘거보다 내가 좋거든 15일이면은 일주일밖에 안 됐단 말이야 팔리는 것도 원래 전체적으로 없고 와 어떡하냐 와 이런게 17억이네 야 어떡하지 어떡하냐 어떡할까 65억에 놀려놓으면 바로 팔릴 것 같아 아까운데 누가 봐도 비싼거 나도 느껴지거든 60 내지마 내가 65 갈까 65억 하면 팔릴 것 같은데 63억 아니야 가야겠다 65억 돌면 팔릴 게 있어 나 이거 안 되겠다 65억 하자 팔릴 것 같아 다음 케이론 벨트 아 초후도 붙어가지 어 17성이 하나밖에 없어 와 나 미치겠네 이거 백옥강 아 네 17성이 또 하나밖에 없네 백옥 가야되겠는데 아 참 까다롭네 내가 부르는게 값이다 아 아 이렇게 후졌는데 43억 아 85 85 보단 내려가야겠네 그치 내게 재사용 2주의 덱 9%거든 에디 2줄에다가 슈읍은 이거랑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94 에디 2줄짜리 84 84 와 85 가야겠다 안 되겠다 18성인데 65 와 4에 65짜리 유니크 에디 2.5줄 65 04짜리 와 80억 가야겠는데 가야겠는데 진짜로 55억인데 가야겠다 85 가야겠어 안 되겠어 이거 만드는데 많이 써봐야 40억 샀으려나 아니 너무 말도 안되게 비싼거 아니야 가야되는거에요 85가 아니 가격이 너무 비양심적인데 그러면서 울리는 제 자신을 보고 다시한번 느끼면 좋았고 아 다 직착했거든요 모자 장갑 신발 다 레전들이 뛰었지 5성이상이 없네 여기있네 7성짜리 레전드리 2성 아니야 벨트 제어 스타포스에서 만들었죠 이거 아마 나와있을걸 내가 아마 1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쯤 내가 템을 샀을걸 이거 있을걸 있을거 같은데 내가 이쯤 템 샀을텐데 어 이거다 이거 35억 주고 제가 샀거든요 이거 내가 샀거든 아 그럼 이거 가해서 하겠네 아 그죠 그래서 내가 별 2개를 올렸어요 그죠 이게 60억 아닙니까 그죠 60억 보다는 좀 다운되어야 좀 팔릴 것 같고 55짜리 5성짜리네 55 55보단 좀 다운되어야 되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아 이거 별 2개 올리는게 쉽지 않거든요 30 30 30 35 주고 샀네 한 50 50 52 정도? 요렇게 올려놓을까? 다 됐어 다 팔았어 다 팔면 얼마나 오냐 자 계산기 계산기 한번 뜯어들겨보자 이거 궁금하니까 계산읽기 52 80 65 37 80 45 플러스 36 47 40 77 222 220 와 7 739 나오는데 야 여기서 많이 깎아야 139 까도 600 났네 무지 비싸네 나이스 야 빨리 팔아 치우기 잘했어 빨리 팔아 치우자구 빨리 팔아 치우자구